또 하나의 스캠성 덱콜렉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 처리와 함께 개인페이를 완료했는데도 결제 단계에서의 실수나 차익 발생 등의 이유로 100불 미만의 추가 청구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의 오퍼레이터가 주소 입력 시 실수를 해 남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100불 미만도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덱콜렉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덱콜렉터는 전화를 걸어 해당자에게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해당인의 빚이 넘어왔으니 무작정 전화로 카드 정보를 말하라고 요구하는데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이러한 처리 방식이 요즘처럼 스캠이 많은 시기에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차가 운전 중이라면 다음에 통화를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미국의 세일즈 방법이지만 이들은 아무 곳에나 차를 세우고 먼저 카드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놓인 해당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덱콜렉터에게 생년월일을 알려주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게 된다면 이들의 밀어붙이기식의 결제 요구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덱콜렉터들은 채무 상환 절차를 넘겼으므로 반드시 덱콜렉터를 통해서만 페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채무가 발생한 회사나 병원에 본인이 직접 연락해 사실 확인 후 페이를 완료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지금 페이를 거절한다면 부채 상환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크레딧 기록에 남는 것은 물론 실제 법적인 부채 상환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직접 회사나 병원과 연락을 취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가 걸려오면 통화를 하면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해당 번호를 구글링 해볼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스캠 전화라면 스캠 전화를 등록하는 사이트에 번호가 등록돼 있고 다른 소비자들의 컴플레인들이 나와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소비자들도 모르는 사이 채무가 덱콜렉터에게 넘어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황하고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다소 강압적인 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